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서드 역사학사 김종우입니다.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 동아시아사 어떻게 보셨을까요? 안녕? 자, 전반적으로 볼 때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뭔가 헷갈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어, 아이들에 따라서는 선생님, 저 너무 어려웠어요라고 할 수 있지만 음, 정답률이나 이런 걸 보면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총평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갑니다. 일단 투닥투닥 하세요. 투닥투닥, 투닥투닥 해야 돼. 힘들었잖아. 시험 보는 거 자체만으로도 힘든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 붓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험을 잘 치르고 왔으니까 투닥투닥 해주시고 괜찮습니다. 이미 시험은 지나갔고요. 앞으로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의 계획을 잘 세우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고생한 여러분들 총평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전반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하게 조금 헷갈릴 법한 그런 트릭, 어떤 게 낚일 수 있을 법한 문제들이 이제 한 문제 정도 보였던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헷갈릴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어렵진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6평의 해설강에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6평도 분명히 동아시아사는 좀 평이했고요. 세계사가 좀 까다로웠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사가 조금 더 이제 무난했고요. 그리고 세계사가 좀 까다로웠습니다. 그랬단 말이죠. 자, 근데 여기서 유념해서 봐야 되는 거는 누가 연표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연표 안 나온다고 누가 그럽니까? 평가원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평가원에서는 연표 문제 안 내겠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경향성상, 이렇게 딱 출제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아, 연표의 시대는 끝났구나. 연표만 단순하게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오겠구나. 하지만 연표적 지식을 활용하는 문제는 나왔잖아요, 이번에도. 지난번에 6평 해설강에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걸요? 연표 시대가 끝났다고요? 아니요, 연표 문제 나왔습니다. 작년에. 작년이 아니고 6평에서. 6평에서 제일 많이 틀렸던 15번 문제도 가나 시기 사이 문제, 연표 문제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연표적 지식을 요하는 문제가 6평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그렇잖아. 여러분의 학습 능력이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문제도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수가 잘 안 나왔다고 해도 실력은 계속 오르고 있는 겁니다. 왜? 문제 난이도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연표적 지식을 요하는 문제가 6평보다 많이 나왔어요. 자, 가장 어려웠던 문제 정답률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메가스터디 기준이에요. 자, 북벌 과정이 나왔습니다. 이거 솔직히 고백하건데 나중에 해설강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제가. 아니, 저랑 수업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지금 이거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수업 중에 정말 많이 강조하는 게 북벌입니다. 특히나 올해 더 강조하죠. 1, 2차 국공합작이랑 북벌 정말 정말 중요하다. 이 북벌 과정에서 일본의 산둥출병이라든가 지난 사건 등등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나왔잖아. 중요한 건 이 북벌 문제가 나왔을 때 크게 어렵게 안 나왔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냥 1위 정도까지는 아니겠지. 그래도 한 4, 5위나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 무려 반타작입니다. 반타작. 정답률이야, 정답률. 오답률은 49%. 자, 북벌 과정이 나왔는데 26년부터 28년 사이에 들어가는 4.12 쿠데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 고르는 문제. 북벌 과정이 나왔습니다. 연표적 지식을 요하는 거죠. 확인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강조하는 부분이니까 해설 강의 가서 설명하는 내용들 확인하시면 좋겠다. 이게 가장 많이 어려웠고요. 다음 20번. 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나왔어요.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역시 마찬가지로 되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동아시아사로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중요하지는 알아. 중요하지는 아는데 왜 이렇게 많이 틀렸을까. 해설 강의 가서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아니 수업시간에 그렇게 강조하는 내용을 이렇게 제일 많이 틀린 문제가 됐다. 그래서 제가 또 한번 끄덕끄덕 걸었죠. 아, 나랑 같이 수업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세 번째. 12번. 이것부터 봐봐. 러일전쟁, 물결, 신혜혁명 시기 사이. 러일전쟁이 종전됐대, 끝났대. 포츠머스 조약을 책 읽던 1905년부터 1911년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모습으로 오른 것을 고르시오. 일본사 제시하고 중국사 제시하고 정답이 중국사 흠정원법 대강 1908년이야. 연표 문제잖아. 연표 문제. 그죠? 정답률. 다음, 14번. 이것 좀 의외죠. 이것 좀 의외였습니다. 뭐가 일단 의외였냐면 감진에 대한 불교 문제가 14번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의외였고요. 그죠? 보통은 2면에 나오잖아. 두 번째 페이지. 그렇잖아요. 불교사가 보통은 이제 7번, 8번, 9번 여기 사이에서 나오는데 14번에서 이게 나왔다는 거지. 즉, 시대의 순으로 문항을 배치하는 걸 흐트러 틀어놨다. 아이들이 당황했겠죠. 14번. 어? 이게 뭐지? 근데 감진인인 줄은 누구나 다 알 수 있게끔 문제는 출제가 됐는데. 네. 왜냐하면 계율을 전파했다, 수계유식을 행했다, 뭐 일본에 건너갔다, 우여곡절 끝에 아마 이런 단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많이 틀렸어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정답률 보면 알겠지만 대체적으로 평이한 수준이 맞습니다. 그죠? 정답률이 막 얘들아 한국사, 여러분 한국사 불국사였죠? 너무 어려웠죠? 한국사 여러분 풀었을 때 깜짝 놀랐을걸? 한국사 정답률이 15%, 20%, 20%, 21% 막 이래요. 근데 지금 동아시아사는 50%대잖아. 그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 다음. 자, 명나라 왕주 시기를 물어봤습니다. 명나라의 시기를 물어보고 나서 조총이 전래된 걸 이렇게 넣었는데 이게 이제 낚이는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낚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명나라인 거 알겠어. 자, 이게 명나라. 1번인가 2번 선택지를 보니까 거기 물어마치 막부가 수립되는 내용이 나오죠.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막부가 수립했다. 물어마치 막부니까 명나라. 같은 거네. 그러면 이거 딱 찍었다? 근데 정답은 아마 5번으로 기억하는데 이거 그냥 조총이 전래되었다. 이거가 정답이었단 말이죠. 낚일 수 있는 문제였다. 69%.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번 딱 보고 나서 이게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찍다가 낚일 수 있는 문제가 분명히 섞여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연표 문제랑 관련된 연표적 지식은 반드시 보셔야 돼요. 반드시 그냥 기본입니다. 연표를 어렵게 내는 시대가 이제 끝나, 어렵게 내는 시대가 이제 지났고 연표적 지식을 기본으로 깔고 가는 문제들을 내고 있다는 거야. 기본이야 이제. 이렇게 보시고. 자, 각각 시대별로 어떻게 나왔는지 한 번 볼까요? 선사 문화랑 관련돼서 뭐가 나왔어요? 허무드 문화가 나왔죠? 그래서 돼지 그림의 그릇을 고르면 되겠다. 허무드. 자, 하나로부터 한나라 때까지 저는 이제 왕조 기준 시대교문을 합니다. 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시황제가 나왔잖아요. 그죠? 시황제. 크게 어렵지 않았고요. 위진 남북조부터 당나라 때까지가 네 문제가 나왔죠. 이번에 좀 많이 늘었어요. 원래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두세 문제로 좀 줄었었는데 네 문제가 나왔죠. 보통 위진 남북조부터 당나라 때까지의 주제사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인구이동. 둘째, 유교와 윤령. 셋째, 불교. 넷째가 국제관계. 조공과 책봉관계나 국제관계 이런 거 보는 거잖아. 볼까? 북위 인구이동에서 배우죠. 한화정책 나왔습니다. 탁발시가 원시로 바꿨다. 이런 거. 당나라 왕조 자체를 물어보기도 했었죠. 당왕조. 다음 윤령체제 나왔고요. 당과 일본의 윤령 물어봤습니다. 감진, 불교사 나왔죠? 그래서 당왕조의 대외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인구이동, 국제관계, 유교와 윤령, 불교. 골고루 하나씩 출제를 했다. 최근까지 봤었던, 요번 구평 보기 전까지는 보통 두세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네 문제로 꽉 채워서 냈구나. 주제별로 네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인구이동, 유교와 윤령, 불교, 국제관계까지 확인하시고. 다음 송원시기로 가볼까요? 송원시기, 요나라. 하나 나왔죠? 이게 원래 위진 남북조부터 당나라 때까지가 만약에 세 문제로 줄었다. 이번에 네 문제로 나왔는데 세 문제가 나왔다. 여기가 두 문제가 되면서 몽골의 칸드랍 쪽이 나오거나 몽골의 정복활동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다음 명청식이 전통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죠. 최근에 이제 교육과정 바뀌면서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이제 명청식인데 홍타이지랑 인조와의 관계, 그 각각의 인물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단 말이죠. 병자허란이 일어나는 그 삼전도에서의 굴욕적인 항복을 하는 모습을 제시하면서 홍타이지랑 인조 각각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습니다. 다음 류큐를 등장시켰어요. 그래서 명과의 좋은 무역을 통해가지고 동남아시아랑 명나라 사이에서 유로 유로 했었다. 류큐 나왔고요. 이 고소번화도 솔직히 저랑 수업하신 분들 이거 문제 풀자마자 딱 되게 아 뭐야 되게 좋아하지 않았나? 딱 보자마자 고소번화도 어 뭐야 써? 시간에 봤던 거 그렇게 강조했던 거잖아. 어 북벌도 그렇고 솔직히 이것도 되게 많이 강조했잖아요. 심지어 우리는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까지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18세기 권릉대 때의 궁정화가 서양이 그렸던 고소번화도 성세자생도 18세기 수저우에 번화한 모습 그 당시의 경제 그 당시 그죠? 해서 청나라 조선 후기 에도막부의 경제 상황을 물어보는 문제였다. 자 명나라 왕조 시기 동아시아사 이게 이제 그 조총이 신뢰된 거 오답녀 베스트 5에 들어갔던 거죠. 그리고 에도막부 시기 문화 경제랑 문화는 빼놓지 않고 나와요. 이번에 이게 나왔잖아. 만약에 수능에서는 이 시기의 경제를 물어볼 때 이렇게 바꿔서 물어볼 수도 있잖아. 뭐라고? 은경제 은이 안 나왔잖아요 이번에. 그죠? 은경제를 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은경제에 대해서도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다섯 문제 나왔고요. 자 개항기로 갑니다. 이제 서구 열강이 침입을 해서 1차 아편전쟁이 터진 이후부터 일본이 우리나라를 병합하는 1910년 전까지 그때를 보통 개항기라고 보는데 이 개항기에서 세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태평천국 운동을 불어넣어서 무슨 상제 난징을 쓰도록 국가를 수립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제시문을 줬고요. 태평천국 운동에 대해서 이제 이홍장 등등의 한신관이 진압했다. 뭐 이런 거 문제 나왔죠. 시기사의 문제 1905년 전쟁 끝나고 나서부터 11년까지 신해혁명인데 뒤에 가서 해설강의 가서 얘기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신해혁명이 1911년이잖아. 1912년에 순원이 임시대총통에 취임했다라는 거를 제시문 그러니까 선택지에 넣어놨습니다. 무슨 얘기야? 1911년과 1912년을 구별할 수 있느냐? 선후관계 보셔야 된다는 소리야. 시기 문제였고요. 다음 일본 소학교가 의무교육화되었다. 메이지 정부 즉 메이지 유신에서 나올 수 있는 소학교 의무교육 이 해당 정부는 메이지 정부입니다. 그 메이지 정부가 헌법을 만들었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세 문제가 나왔고요. 제국주의 시기 두 문제가 나왔죠. 북벌 과정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거 북벌 너무너무 중요하다. 1910년 일본이 한국을 병합한 이후부터 일본이 폐망하는 1945년까지를 제국주의 시기라고 하는데 북벌 과정을 보시고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뭐 수업하듯이 하나하나 모든 걸 쓰면서 해설 강의를 하진 않겠지만 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일까 반드시 연표적인 지식으로 확인하시고요. 다음 만주사변부터 포츠담 회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잖아. 뭐야 저거 뭐지? 연표 문제 맨 마지막 19번으로 기억하는데 그 지도 문제가 나왔어요. 어떤 일본 병사가 그렇잖아요. 일본 병사가 이제 전쟁 중에 겪었던 일들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났던 소식을 들었다. 도쿄에 들렸다가 부산을 통해서 어디 중국 갔다 이렇게 가는 그 화살표 있잖아. 어 31년부터 45년 7월달까지 그 사이에 볼 수 있는 거 국가총동원법 이런 거 보시면 되겠죠. 다음 오늘날 세 문제가 나왔는데 등샤워핑 인물사문제로 나왔어요. 등샤워핑 그래서 등샤워핑이 나왔고 경제특구 뭐 이런 거 나왔죠. 다음 미종정상의담 이후 야 이것도 이후 이후가 중요한 거지 이후 72년 2월달 이후 이게 이제 닉슨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마오를 만난 거 아닙니까. 닉슨이 마오 접동을 만났다. 해서 이거를 미중공동성명이라고 하는데 이 미중공동성명 이후에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연표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SF 강화조약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인데 너무 잘 나오죠. 단골입니다. 단골 진짜 잘 나오잖아. 이 내용까지 확인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총 20문제가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크게 어렵진 않았으나 연표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연도를 알고 있어야 가장 깔끔하게 풀 수 있습니다. 지금 건드리고 있는 이 사건들의 연도는 얘들아 지업적인 연도가 아니에요.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연도입니다.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연도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이제부터죠.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어떻게 하긴요. 이렇게 해야죠. 꼼꼼한 개념 하셔야 되고요. 단권화 하셔야 됩니다. 개념과 단권화를 통해서 지금부터 공부는요. 그냥 무턱대고 막 덤벼드는 그런 공부는 이제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말고 뭘 해야 돼?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장 뭐라고 해? 진하게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일단 탄탄한 기본이 있어야 되고 단권화를 통해서 내가 잘 모르는 부분들을 체크, 체크, 체크해가면서 이제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연표 중요하죠. 만약에 이번에 문제를 풀었는데 내가 정확하게 연도를 외우지 못하고 그냥 감으로 풀었다. 불안하잖아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주요 연도들 있죠? 기본으로 알고 가셔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연도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야. 기본이야. 다음 사료성 능력을 이제 키워야겠죠. 물론 지금 동아시아사 문제에서는 그 사료를 굉장히 어렵게 출제한 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거든. 근데 수능 완성이나 수능 특강 특히나 수능 완성이 지금 여러분이 아직 안 푼 친구들이 꽤나 많을 텐데 수능 완성 문제가 수능 특강보다 제시문 자체가 조금 길어요. 전반적으로. 수능 특강보다는 수능 완성이 문제가 조금 더 제시문이 길고 뭔가 조금 더 꼬아서 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문제니까 연계 규제를 활용해서 사료해석 능력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읽어보고 많이 틀려보고 왜 내가 틀린지를 분석하는 연습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수능에서 내가 생전 처음 보는 제시문을 보고 나서도 아 이 키워드를 통해서 이 맥락을 통해서 나는 이게 이 인물이다 이 사건이다를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거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음 커리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뭐 그냥 짠 여기까지 예전에 이제 늘 해설 강의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개념 끝났죠? 연표 끝났죠? 3, 4월 달 끝났고요. 심화 특강도 5월 달에 끝났고요. 암추 특강도 7, 8월 달에 끝났네요. 지금 9월 달 주집 특강 이거 합니다. 이제 이거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해요. 9월 내에 이제 주제 특강을 할 건데 주제 특강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주제 특강 OT를 찍어놨거든요. OT 가서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는 전부 다 통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쭉 그냥 전개를 하는 거잖아. 역사니까. 근데 주제 특강은 시간의 흐름 말고 그 정치사 중심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지도만 뽑아서 경제만 뽑아서 문화만 뽑아서 아니면 뭐만 뽑아서 이런 식으로 주제를 정해가지고 그 주제만 가지고 따로 다루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자 파이널이 10월 달에 있겠죠? 10월 달에 파이널 모의고사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10월 달에 최소 5회분 이상이 이제 자작 모의고사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세계사가 더 많은 비유를 차지하긴 하지만 동아시아사도 제가 생각보다 파이널에서 생각보다 많이 맞추긴 했어요. 생각보다.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특히나 세계사가 더 완벽하게 맞춘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맞췄다? 근데 애들이 몰라요. 왜냐고요? 아무도 안 들으세요. 이렇게 보시면 돼.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9월 달 평가원 모의고사 본 날 정말 고생하셨잖아요. 해설강의 가서 하나하나 한번 확인해봅시다. 여러분이 푼 것과 제가 푸는 것들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푼 것과 제가 푸는 게 비슷하다. 그럼 여러분은 아마도 문제를 풀 때 크게 어려움 없이 잘 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풀고 있는 내용과 제가 풀고 있는 내용이 조금 다르다. 어? 선생님은 왜 저렇게 얘기하지? 어? 김종훈이라는 사람은 왜 저렇게 설명하지? 한번 다시 한번 개념서를 꺼내가지고 정리하면서 복습하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내일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수능에서 기적을 바라잖아요. 찍어서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실력이에요. 그것도 실력이야. 수능에서의 기적은 알고 있는 것을 실수하지 않는 것이라고 늘 얘기하고 다녀요. 제가. 늘.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을 실수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알고 있는 것을 많이 많이 쌓아놓으면 실수하는 것도 줄어들 수 있겠죠. 알고 있는 게 많아야죠. 일단.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 시험을 보기까지의 그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보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방향성 설정이 중요한 거니까 탐구 과목은 만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게 맞잖아.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역사 과목은 하는 만큼 올라갑니다. 역사 과목은 반복 학습에 가장 최적화된 과목이에요. 진짜로. 까먹지 않게끔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누적 학습하면은 분명히 그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왜요? 역사 과목은 그런 과목이니까.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그런 기적이 여러분께 일어나기를 제가 긍정의 힘 가득하면서 응원하고 응원하면서 저는 해설 강의에 가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상 메가스터디 역사관사 김종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